보험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당일보고 처음 알았는 거지. 오늘 달라고 청구를 하면 돈 안 주고 버티고 있고. 병원 쪽에서는 보험회사 입맛대로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. 비용도 30분씩 문의식으로 해서 지구를 하니까. 보험사에서 우리 소장 보험 아니걸 요청하고. 의뢰자문 결과만 해가지고 보험을 못 준다고 하는 거야. 의뢰자문 결과만 해가지고. 의뢰자문 결과만 해가지고.